도시락이 하나밖에 없네. 오늘 도시락 이거 하나 나눈 거예요? 맛있겠다, 판도. 근데 김치가... 이거밖에 없지. 3개를 샀네. 참맛이, 참맛이. 전비지, 전비지. 전비지, 전비지. 난 전비, 전비, 전비.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입맛도 없어. 입맛도 없다고 하기에는. 많이 나왔대요. 영상 내년에 먹기만 했잖아. 지금 백반 가도 먹었어요, 백반찌까지. 감사합니다. 운동하고 오셨어요? 네? 운동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할머니 뵙고 왔어요. 잘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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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 먼저 방송 보시면 놀라시겠네요. 네. 아우, 좋다. 아, 주머니가 따뜻하네. 아, 인도 끝나고 저거 먹으면. 이렇게 먹을 거면 운동화 여기가 없네. 아, 샀네. 소세지 샀다, 샀어. 아, 맛있겠다. 아, 지금 먹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이제 너무 힘들어. 잘 잘 것 같아. 정말 입맛을 잃으셨네요. 네, saker이 이거 Delph первый. 뭐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나를 잘 먹는다. 맛있게 드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다. 뭐라고.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으면 할 말이 없다. 동생분은 앞에 안 쳐 놓으려고 부른 거죠? 동생분은 지금 먹방 보듯이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별풍선한테 써서 사줄 거예요. 아 입맛 없다며. 필요 많아. 체력이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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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